공산성에 왔습니다 입장료 1200원 문영왕릉하고 패키지로 하면 2800원이에요 보기보다 굉장히 넓네요 매표소에 들어와서 공복루 만하루 영은사 이렇게 해서 짧게 놀고 나가야겠어요 샤오오오 칼데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만하루 라고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썼던 연못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연지이래요 영은사 절 입니다. 공산서 안에 있는 절. 이쪽으로 가면은 입구가 나오는 것 같으죠. 쌍수교라는 달이구요. 일단은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산책하기 아주 좋은 길 같습니다. 이제 매표소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